감히 내 차를 쏘다니! 참을 수가 없구만! 너! 너! 둘이! 결혼! 오 차 좋은데요?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Just Cause 3 갭오버의 난장 인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작년에 2015년 말경에 해서 아마 제가 엔딩을 못 보고 막판에 갑자기 폴아웃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아 이거 우리꺼군요 어 우선 어디 어디어디를 제가 저거 먹어야 되는지 좀 음 맵을 어떻게 보더라 맵을 어떻게 맵보는걸 까먹었네요 맵보는게 탭이었나? 어 맞네요 자 메인 퀘스트 황금 황소죠 자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황금 황소 완전 북쪽으로 가면 되겠군요 어 음 한번에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혹시? 빠른 빠른 이동? 빠른 이동? 얘때문에 여기 묶였네? 어 여기 먹고가자 요런데 또 먹고가야지 또 재맛이죠 요거 이거 뭐지? 뭐지 이거 어어어 잠깐만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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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날아볼까? 어어 어? 이거 원래 나는게 있었는데 어떻게 날더라? 윙슈트가 윙슈트가 뭐였더래요 아 이거야 그래 해줘 UP 아악 안 죽는건 여전하군요 악 쩍히니엔 저격총 따발총 저격으로 싹다 잡고 들어갈까? 간만에? 오랜만에 샷빨 샷빨 연습 좀 쓰읍 아 이거 인칭 변화가 아 이거군요 아오옆에 안경 아오 누가 저렇게 만들어놨어 아디오스 아디오스 오우씨 샷 감이 좋아요 참 샷 샷 자 요거랑 이거랑 어어어 저 차랑 결혼 아 이거 잘렸네 이거랑 이거 어떻게 뿌시지? 에어 에어 이게 맞나? 아 맞군요 흐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어요 되어어어어üs 이거 타는게 뭐였더라? 어... 터렛 포지션 오케이 터렛 포지션 완료! 으왁! 으아악! 간다! 디게롯! 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렸지 않아구? 휴우... 저 옥상에서 다 잡을까? 저기? 여기 옥상 여기 옥상 어때? 맘에 들어? 토착! 나도 이 옥상이 마음에 들었어 옥상이 마음에 든다고 엣지어 올라간다고 하진 않았다 다 잡아라 휴우우 쒸...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으아아악! 아냐아아아 아냐아냐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 뒤에 미쳐있는 미친 죽어죽아 어머머머 어머머어머어머 어머머 어머머머 왜이래 아왜이래 아 미친 배폭타 이샯 쳐맞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놔봐 굉장한 히어로이기 때문에 절대 이 정도에 굴복하지 않잖아 적한테 총알 만발 정도 맞는건 아프지도 않아요 뱅뱅뱅 아 시원해 속이 뻥 뚫리는거 같애 아 우리 봉룡이도 이거 총 하나만 했으면 전국시대 그냥 다 발라버리는건데 왜 낙당? 완벽한 지금 영웅인데 아 맞어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은가요? 여러분도 장전은 돼있지만 쓰지 못하는 총 있잖아요 항상 장전 돼있지만 아 귀찮게 하네 너 너네 둘이 더런 너랑 역시 남자는 노줌스나죠 어머 155미리나들 좋겠다 좋겠다 살상 병기가 아닌가 사실상 야 총알 없어 어떡해 야야 총알 없어 됐다 저 문만 열면 내 친구들 부를수있는데 어휴 우리편이었어 아이 미안 어휴 아휴 네 아휴 야 이씨, 총알 왜이렇게 없어 죄송하지만 이걸로 갈아입어야 되겠구만 끝났나? 이정도면 된거 아냐? 어...라디오 하나...고 라디오가 어딨지? 라디오 한번 찾아봅시다 에디셔널 트룹스, 인 바운드 자, 저기 있구만 끝났고, 모니터 3개? 참 징그러워요 모니터 3개 어딨지? 저거 하나, 저깄다 어마! 저요? 게임 중독자라 아무 게임이나 다 합니다 다하 Haupt 야아 쉬우우우우우우우우우잇 아빠도 맨날 게임하잖아! 미친놈아! 이럴거 아냐 어, 인병 이래야 되나 어, 인병 아빠거 키워놔 이러면서 출근, 출근하는데 출근, 출근이 옆방이야 안녕하세요! 막 이러고 있어 옆방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어, 중독 깨러지? 이 게임 한 BJ는 있어도 다 깬 BJ는 없다고요? 아, 진짜로? 제가 다 깨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, 카르미네아님께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엔딩 봐드리겠습니다 사란! 신타! 가라지! 가라지 같다 이거야 아, 근데 이거 재밌는데? 이거 재밌는데 왜 엔딩들 안봤지? 물론 나도 안봤지만 아이고!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하반냐바람이타 신정관자제보살 아이고 아이고, 아, 아 아니 이보시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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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을 그렇게 어허허 아, 저 북쪽 언제 가지? 일로 가는게 북쪽인가? 완전 여기네요 야, 우리는 저 겨드랑이에 저 조그만한 저 조그만한 저 겨드랑이에 저 삔일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죠 인정? 인정? 어, 인정! 이쪽 아닌데? 저쪽인데? 비행기 오지죠? 나도 가끔 놀라 나도 이런 나의 비행기에 놀라 최소 1인 비행기 아, 설마 퍼스널 베스트 가나요? 민간 베스트 가나요? 선생님이 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? 와ateg 절었다 야 어 오 거지같은거 하나 찾긴 했지만 무시 메인 미션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맵이 너무나 커서 저기 지금 보이는 산까지 전부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다 맵이라가지고 맵 전부 다 뚫으면 저 죽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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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날러 그렇지 거의 배트맨 거의 배트맨 뒷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니냐고요 뼈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골다 공증 자 목표 반대로 다 왔는데요 자 천천히 착지 완벽해 완벽하자 완벽한 착지까지 리코 리코 대사 노트 이드 마이터 대토 메타 디타 어후 뇌수술 하셨나 뉴 탱크 뉴 탱크 탱크 한번 써보래 알았으니까 닥쳐 깔깔이 있고 아저씨 깔깔이 2만원짜리 사왔네 랜딩기어 랜딩기어요? 아니요 랜딩기어가 어떻게 똥백입니까 여러분 랜딩기어가 그렇게 짧 어허 배보다 다른게 먼저 닿는게 인기상정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셀던은 셀던 사이 탱크 탱크 훔쳤었죠 탱크 훔쳤었죠 프로텍트 EMP You are alive 어 어 EMP 맞고 이 얘네를 지키래요 EMP도 지키고 아하 참말로 뭐야 둘이 결혼 둘이 결혼 뭔 미친 다 스킵되고 이것만 있대 잘가 테이킹 데미지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일로와 날라 날라 어디가 쥐 쥐 쥐 쥐 쥐 로봇 소리가 나냐 로봇 소리가 나요 어디있어 이녀석 어! 갑시다 아휴 운전 더럽게 못하네 아니 저거 왜 박았어 또 야 안 왔어 야 스타프 야 스타프 이씨 기다려 뒤차 안 왔어 이씨 멍청아 이씨 빨리 와 가자 출발 어떻게 훈련하면은 얘처럼 되냐구요? 이거는 사람의 영역을 넘었습니다 신이 그냥 잠깐 사바세계에 현실세계에 잠깐 뭐랄까 유흥을 떠난거라고 할까? 드래곤